오늘은 수요 줌 세미나는 비전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저희가 애텀에서 성공을 꿈꾸고자 이렇게 다들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성공에 먼저 지금 가고 있는 분들의 멋진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직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꼼꼼하게 비전 제시를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에서 열정적으로 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오병민 샤롯 노즈마스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저희가 저희는 이제 줌 미팅할 때 소리가 잘 들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 들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 샤롯 노즈마스터 오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떨리는데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총장님 안 계셔서 조금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또 좀 더 떨리네요. 네, 사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것 같이 기자 생활을 10년간 했습니다. 네, 사실 IT 업계 전문 기자로서는 그래도 꽤나 이름이 있었던 기자여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킹 사고가 나면 세 번 중에 한두 번은 제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그런 전문 기자였고요. 우리나라는 또 전문 기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믿기지가 않은데요. 지금 제가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저의 미니미를 여기다가 놓고 이따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애터미를 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애터미를 알려주신 분은 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그런 분이시죠. 이영균 총장님께서 저한테 애터미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영균 총장님의 사위입니다. 사실 이영균 총장님께서 애터미를 전달해 주셨을 때는 전혀 애터미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제가 어떻게 애터미인이 됐을까요? 코타키나발루에 여행을 가자고 우리 이영균 총장님께서 저희를 같이 여행을 데려가신다고 하셔서 세계 3대 석양 코타키나발루를 따라가기로 했는데요. 저는 그냥 그게 그냥 평범한 여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터미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 이제 그래도 여행이니까 재밌게 갔다 오자 해가지고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떠나면서 애터미를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애터미 얘기만 꺼내도 제가 거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총장님께서 매번 올 때마다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저희 와이프한테 애터미 얘기 좀 안 하기 좀 조금 부탁을 좀 드려라 라고 할 정도로 애터미 거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애터미 제품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쓰면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아 샴푸는 너무 머리가 간질간질하고 뭐 이것저것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좋다고 얘기하면 애터미 하라고 할까봐 제가 그랬었는데요.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떠나면서 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싸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 해모임이 좋다는 거는 그전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이제 출근하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하니까 저녁에 와이프가 이렇게 해모임을 쭉쭉 짜서 넣어줬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먹었어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60만 원? 4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타키나발루 여행가서 해모임이 1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과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몰래 밤에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애터미에 대한 동영상을 한 편씩 한 편씩 보게 되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이 박한길 회장님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애터미를 알게 됐어요.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요. CEO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CEO가 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금방 회사가 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사를 세우면 우리는 3년 안에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할 정도로 CEO가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저희 기자들한테 기사들끼리 한 얘기 중에 초보 기자들은 회사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나 회사의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경험이 많은 기자들은 CEO와 인터뷰만 해봐도 기업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지금 보기에는 재무제표는 현재 상황이지만 CEO를 보면 미래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박한길 회장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바로 박한길 회장님이 꼽히셨는데요. 게다가 에터미는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의 바로 대상으로 수상을 입원했죠. 사실 오늘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저는 에터미가 좋다는 더 이상의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에터미인데요. 제가 박한길 회장님을 보면서 느꼈던 게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히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전 국민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원이 되면 어떻게 성장을 하지?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또 다단계 회사는 항상 이익을 얻으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에터미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회사는 100년이 지나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게 요즘 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장님의 마인드가 바로 소비자 그리고 우리 고객 그리고 우리 사업자를 위한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제품대로 좋은 제품이라는 상을 받고 그리고 또 기술은 기술대로 최우수 기술의 상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부 활동까지 에터미는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게다가 사실 에터미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번에 나왔던 포부스나 그런 글로벌 경제 잡지에서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SN이라는 전 세계 직접 판매 협회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에 보면 에터미가 처음에 진입했을 때가 20위였던 에터미가 불과 1년 만에 11위로 글로벌 순위가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억 달러 이상의 성장한 기업 중에는 3위 그리고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기업 전체 100개의 기업 중에 그리고 또 새로 생긴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데도 불과하고 그래서 9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더 성장될 기업으로 에터미가 꼽혔어요. 그런 다양한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에터미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불과 정말 중고 카니발 하나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지금 에터미는 작년 기준으로 1조 9천억 원을 매출을 달성했다고 해요. 글로벌로요. 그런데 그중에 9천억 이상이 글로벌로 성장하고 있고요. 점점 글로벌로 점점 성장액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4970회의 세미나가 글로벌에서 개최가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33개밖에 없었던 제품이 지금 426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고 에터미 아자에 등록된 제품 수는 무려 몇십만 가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인터넷 쇼핑몰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에터미를 알게 만들었던 해모임은 무려 1년, 6년 동안 업계 연속으로 건강기능식품 1위를 차지했고요. 게다가 누적 판매액이 1조 원으로 돌파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터미는 전 세계 17개국의 마케팅 기업으로는 글로벌 시장 개척에 성공한 그런 유일한 기업이라고 한국에서는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수는 1,5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죠. 이런 성장세는 어떻게 보면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이 제품 철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터미는 같은 품질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 그리고 같은 가격에서는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에터미를 시작할 때요. 정말 꼼꼼히 따져봤어요. 왜냐하면 기자다 보니까 기자들은 좀 파는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에터미는 어떤 회사일까? 이렇게 해서 제품을 먼저 찾아봤어요.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제품을 볼 때 주변 분들이 이 제품 좋아, 이 제품 괜찮아 라고 하면 좋은 제품이라고 믿지만 사실 저는 제품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고 특히 아마 기자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원가가 얼마인가. 원가가 얼마인가를 보고 제품의 품질을 평가를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에터미의 원가를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경쟁사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 경쟁사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 화장품하고 저희가 콜마비엔에치 화장품하고 원가를 따져봤더니 가장 높은 원가를 차지한 게 바로 LG생활건강이었어요. 네, 에터미인 줄 아셨죠? 네, 근데 꼼꼼히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가에는 연계 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청을 주는 것도 원가로 포함이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하청이 좀 덜 주어서 원계 원가가 낮았지만 LG생활건강은 연계 원가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 회사를 비교해봤더니 세상에 똑같은 가격인데 오히려 에터미보다 2배, 3배 높은 가격인데 원가가 에터미 화장품이 훨씬 높다는 걸 제가 알고 아, 이거야말로 절대품질이구나. 왜냐하면 원가가 높은데 제품이 안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제품에 들어가는 가격에 포장비나 그리고 또 마케팅비 이런 거가 제품을 구성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제품을 구성하는 건 원가인데 그 원가가 에터미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높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가는 보통 좀 낮은 편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물건 가격은 높은데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사실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에터미는 제품의 원가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런 에터미가 바로 추가하고 있는 게 바로 메스티지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메스티지는 대중을 뜻하는 메스하고 그리고 명품을 뜻하는 프레스티지 프로젝트를 합친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발상으로 제품을 만든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회장님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에터미보다 앞으로 에터미가 더 성장할 거라고 분명히 믿었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 그리고 평생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자 생활을 때려치고 에터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원래 강의할 때는 박수 같은 것도 치고 그러시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줌으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왜냐하면 소리도 들 수가 없고 화면도 많이 못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좀 많이 떨고 있어요. 특히 에터미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좋은 제품이 있지만 수익을 준다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게 연봉이나 이런 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특히 저희 와이프도 초등학교 교사고 저도 전문기자다 보니까 둘이 연봉을 합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자 생활을 10년 했는데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을까를 되돌아 봤는데 세상에 집도 아직 내 집이 아니고 집도 아직 은행이 갖고 있고 그 10년을 했었는데 둘이 적게 본다고 한 것도 아닌데 게다가 기자 생활을 많이 오래 할 수가 없는 직종이 또 기자 생활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같이 열심히 살고 나같이 굉장히 내 일에 충실했던 사람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그 당시에 아기를 출산을 하고 육아해직 중이었는데요. 육아해직 중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게다가 또 전라북도에 있다가 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전출을 해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 있는데 제가 집에 자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집에 없었죠. 그럴 때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둘이 얘기를 하다가 휴직을 하고 제가 아기를 보고 와이프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때 총장님께서 여행을 가자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여행을 못 갔을 거예요. 여행을 갔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하고 있겠죠. 코로나가 갑자기 왔어요. 코로나가 올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사실 뭔가 새로운 게 앞으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게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생활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삼계탕집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이렇게 줄을 섰죠 사람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여름에는 이렇게 길이 썰렁해졌죠. 제가 며칠 전에 괜찮은 좀 잘 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은 장사가 그래도 잘 되니까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시면요. 그럼 그때도 그럴까요? 지금 현재 아마 모든 자영업 그리고 모든 일반 매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게 이제는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코로나에 노출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이 없어지는 게 바로 오프라인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인식은 굉장히 지표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매장 가서 그리고 마트에 가서 그리고 또 백화점에 가서 제품을 아마 구매하셨던 분들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60% 이상 비대면 거래로 바뀌었대요. 그렇다면 매장에서 샀던 60%가 어디로 옮겨간 거냐. 바로 온라인으로 옮겨간 거죠. 이런 비대면 시대에는 바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이 뜬다. 이게 바로 최근에 나오는 글로벌 리포터에서 항상 하는 얘기고 그리고 모든 게 이제 플랫폼으로 집중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배달의 민족. 예전에 전화로 배달하셨던 주문하셨던 분들 그리고 택시를 타려고 콜택시로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카카오택시를 이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거기에서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사고 하는 모든 게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나쁜 소식은 사회의 계급도가 바뀐다는 거죠. 2090년도면 몇십 년 후에 우리의 부의 지표가 바뀐대요. 그동안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부자였죠. 그런데 이런 코로나 비대면 시대는 그런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이런 거가 언제까지 안정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연구의 결과인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 목 좋았던 명동이 지금 굉장히 한산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텅텅 비면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매장을 팔고 싶어도 못 나가신대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명동에 계신데 왜 그러면 매장을 파시지 못 파세요? 그랬더니 권리금이 10억이래요. 권리금이. 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이. 그러면 나가면 권리금은 누가 들어오지 않으면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게 바로 10억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그 가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부자였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그 가게가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목 좋은 곳이 항상 부동산은 비쌌죠. 그런데 이제 목이 좋다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그럼 목이 좋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풍락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목이 좋고 그리고 또 항상 교육이 좋고 그런데 부동산, 아파트가 비쌌는데 교육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예전에 비쌌던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비쌌던 이유, 학군 때문에 그랬던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목이 좋아서 비쌌던 그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그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부자였지만 이제는 그 가치가 하락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에 예측을 해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런 플랫폼 기업이 점점점점 발달되면 어떻게 바뀔까? 0.001%의 플랫폼 소유주하고 0.002%의 플랫폼 스타만이 부자가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프레카리아트라는 무상계층, 아주 평범한,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하지 않은 불안정한 계층으로 다 바뀐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 그렇게 바뀔까? 그런데요. 아마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이용한 후를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은 쓰셨죠,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은행에 가셨던 분들이 계세요. 은행에서 인출하고 입금하고 그랬던 분들. 그랬던 분들, 특히 그런 분들 대표적인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무조건 은행에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씩 못 가실 때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모바일 플랫폼, 은행 플랫폼인 은행 플랫폼을 깔아드렸어요. 깔아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걸 왜 하냐고, 가서 하면 되는데 이걸 왜 하냐고 하셨던 분. 그랬던 분이 몇 번 쓰시다 보니까 은행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계속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절대 안 배우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은행에 안 가세요. 그리고 집에서 주문을 할 때, 배달할 때 항상 전화 주문을 하시고 그 쿠폰북을 보면서 주문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께서 나는 스마트폰으로 모대 하셨던 분한테 제가 배달의 민족을 깔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쿠폰북을 보면서 주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셨을까요? 이용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한 번 이용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플랫폼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면 이제 모든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플랫폼으로 바뀌게 돼요. 그 시대에 우리는 준비가 돼있나요? 바로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소식은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내 모든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 부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좋은 소식은 애터미가 그 플랫폼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플랫폼의 소유주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0.001%밖에 될 수 없는 이 플랫폼 소유주를 바로 애터미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플랫폼 소유주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시면 박수 한 번 주세요. 떨려가지고 박수를 많이 받아야 돼요. 바로 그 플랫폼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2021년. 네, 바로 올해.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까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어떤 분들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그냥 애터미를 스마트폰에 옮겨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달라요. 괜히 각자 각자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게 돼야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이 애터미 플랫폼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최근에 젊은 분들이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한 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분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해본 거였어요. 근데 해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 잘 팔리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제품을 구매를 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리고 또 발주를 하고 그리고 또 주문서가 들어오면 주문서로 택배 포장을 하고 택배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고 택배를 보내고 나서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처음에 물건이 몇 개 안 됐을 때는 그냥 할만한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마 음식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식점에서도 처음에는 야 음식점만 잘 되면 참 내가 피곤해도 괜찮아 라고 하셨던 분들 잘 될 때마다 더 힘들죠. 그래서 음식점은 그만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처음에 음식점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음식점이 너무 잘 될 때 그때 그만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라면 아마 이 퍼스널 플랫폼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애터미의 퍼스널 플랫폼은 모든 걸 애터미에서 다 해줘요. 제품을 구매부터 시작해서 발주 그리고 또 재고 관리 그리고 포장해서 택배가 같이 보내는 것까지 모든 게 애터미가 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리고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약간 홈쇼핑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500명이 돌파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긴장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이런 모든 거를 다 지원해주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시작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퍼스널 플랫폼이 나타났을 때 저는 회장님이 올해 이런 사자성어를 쓰셨어요. 양자태기 양자태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양자태기가 무슨 의미일까 사실 애터미는요. 약간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양자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애터미 제품이 많이 팔리고 매출이 오를 때 알게 모르게 애터미 제품들이 온라인에 풀리고 그거 온라인에 풀린 거를 제재를 하면 승급이나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약간의 양자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애터미 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을 없애고 두 가지를 다 잡는 바로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애터미를 전달하면 항상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해모임을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딱 보여주죠. 여기서는 이렇게 파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퍼스널 플랫폼이 나오면 그런 고민이 없어지게 되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애터미가 온라인 판매자를 잡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피해자가. 왜냐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이 팔아주면 피해자가 애터미가 아니라 오히려 애터미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시장적인 관점에서 제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나오면 피해자가 생기죠. 애터미는 피해자가 아니지만 바로 퍼스널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식적인 그런 논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의 특허를 애터미에서 받았어요. 회장님이 고안한 것이 준 거죠. 바로 퍼스널 플랫폼 기반으로 한 폐쇄형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 이 특허를 내셨어요. 바로 이 특허는 어떤 거냐면 애터미 자체가 아니라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각각의 플랫폼이다. 이거를 인정받는 거죠. 이걸 인정받는다면 만약에 온라인에서 누가 거래를 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자가 우리 애터미 PPD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과장 과거로 올리거나 아니면 제품의 가격을 띄우거나 뭐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거를 위해서 바로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간수 방법 이거에 대한 특허를 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애터미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이제 애터미는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요. 어떤 시대냐면 바로 퍼스널 플랫폼 시대 지금까지의 애터미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죠. 어떤 거냐면요 제품을 들고 가서 전달해야 됐어요. 제품을 들고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좋으셨나요? 편하셨나요? 그걸 좋아하셨나요? 사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싫어했어요. 물건 파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물건만 안 팔면 참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단계에 들어오는 게 싫다고 회원 가입 안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속상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그냥 제품 갖다 줘. 가입은 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마 상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시작이 되고 나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에는 누구나 비회원도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애터미 제품을 우리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모든 매출이 나한테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회원을 가입하는 거 이거는 애터미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의 퍼스널 플랫폼에 가입을 하는 거고 심지어는 가입을 안 해도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가입하는 것도 제품을 택배를 받을 때 주소를 입력하기 귀찮아서 그래서 가입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아도 모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퍼스널 플랫폼이에요. 그렇다면 애터미 회원은 어떻게 증거하나요? 소비자가 아니라요. 이런 소비자가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을 그럼 나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애터미 회원 가입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이 병행해서 했다면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시대의 이유로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구나 부담 없이 애터미 제품을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애터미 나 회원 가입 안 해. 그래서 나 이거 네가 갖다줘. 우리가 애터미 제품을 갖다줬던 이유. 바로 그거죠.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게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시대가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애터미 사업을 또 같이 하자고 하면 얘기를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처럼 못해. 나는 당신처럼 못해서 나는 애터미 못하겠어. 난 제품을 그렇게 못 갖다줘. 그런데 이제는 퍼스널 플랫폼 시대부터는 바뀌어요. 제품을 갖다주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고요. 스스로 제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제 같이 쉽게 그리고 또 가정주부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 퍼스널 플랫폼은 일만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퍼스널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소통 중심의 바로 영역인데요. 바로 PPO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블로그나 SNS 같은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소개도 넣고 나는 애터미에서 어떻게 성장할 거야. 그런 내용도 넣고 그런 내용을 쭉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영역이에요. 이 퍼스널 플랫폼의 주인 CEO가 바로 나다 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죠. 또 하나의 영역은 PPS 영역이라고 해서요. 바로 퍼스널 플랫폼 쇼퍼 영역이에요. 여기는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는 영역이죠. 여기에는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이 제품을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는 해모임을 좋아해. 그러면 해모임을 제일 먼저 갖다 놓고 나는 오메가3를 좋아해. 오메가3. 홍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홍삼 이미지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홍삼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안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쇼핑몰에 왔던 지인들 지인들만 찾아가도 지인들께만 애터미 우리 퍼스널 플랫폼을 전달해도 그분들이 이용하기만 해도 그걸로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세일즈 마스터는 하실 것 같아요. 지인들만 써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연결 연결되는 게 바로 애터미죠. 최근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퍼스널 플랫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비를 통한 수익을 제공해 주자 하는 게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쿠팡 이 아니라 C사의 C사의 C사 파트너스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C사에 있는 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제품 정보를 가져와서 내가 블로그나 SNS에서 이렇게 열심히 꾸며서 이걸 구매하라고 올려놓으면요. 사람들이 그걸 눌러 가지고 구매하면 올려준 사람한테 3%의 수익을 줘요. 3%의 수익. 최근에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하세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 말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수익을 얻고 싶으니까 하시는 건데요. 이 바로 쿠팡 파트너스하고 애터미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3%의 수익을 주면 천만원 매출을 발생을 하면 0.03%로 곱하면 되겠죠. 30만원이 수익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천만원은 오롯이 나 혼자 발생한 매출이겠죠. 그런데 애터미에서 만약에 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잘 한다면 후원수당과 판매사 수익을 합치면 100만원이 돼요. 단순히 숫자로 비교해도 3배 이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또 빠진 게 있죠. 바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이 빠져 있죠. 마케팅 플랜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은요. 애터미 소비자가 사업자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됐을 때 그 소비자가 만들어낸 포인트 그리고 사업자가 만들어낸 포인트까지 다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소개한 사람이 만들어낸 포인트도 나한테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의 포인트도 나한테 이렇게 오는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인데요. 바로 이 구조로 우리는 권리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권리 소득이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지 않아도 내가 소개한 사람 그리고 소개한 그룹에서 판매 수익이 포인트로 발생해서 우리는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느 날은 내가 판매나 내가 전달한 게 없어도 나와라고 연결된 그런 그룹을 통해서 자동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발생하거든요. 그 소익은 이거 꽉 비슷해요. 바로 권리 소득, 인쇄 소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책을 썼어요. 책을 쓰면 책은 누가 책을 살 때마다 책을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쓰고 나면 그러면 인쇄에서 판매될 때마다 책 쓴 사람한테 돈을 주죠. 그리고 가수가 음반을 내면 매번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내 음반이 판매될 때마다 수익이 발생을 하죠. 바로 그런 수익. 우리가 어느 순간에 소비자를 구축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낸 권리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수익. 그게 바로 권리 소득인데요. 애터미 소득은 바로 이런 권리 소득이에요. 그래서 아까 쿠팡 파트너스처럼 매번 올려가지고 천만 원의 매출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 소비자 그룹과 사업자 그룹을 만들면 어느 순간에는 내 일이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일이 없더라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익은 발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는 그게 바로 권리 소득이죠. 이런 애터미의 권리 소득은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퍼스널 플랫폼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장점이 돼요. 저는 애터미를 이렇게 나눠요. 성장기 애터미 그리고 이제 안전기 애터미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하고도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6.25 때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산업 성장기를 맞이했죠. 그때 주역이셨던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텐데요. 60대, 70년대 아마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 선진국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저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편안한 시대를 사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애터미의 성장기를 이끈 분들한테도 박수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척박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인식을 딛고 애터미를 알려가지고 애터미를 성장시켰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세대냐면요. 그 성장을 바탕으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시대가 돼요. 그게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시대의 바로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신 분들은 예전에 사업자분들이 만드는 터에서 좋은 환경에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세요. 게다가 애터미에는 절대적인 시스템이 있죠. 특히 애터미의 절대적인 마케팅 시스템은 아마 100년이 가도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점은요. 바로 가입비와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죠.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중에 하나는 꼭 있더라고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도 꼭 있었어요. 가입비가 있어야 사람을 들어올 때마다 수익이 되고요. 그리고 진입비가 있어야 어느 정도의 큰 소득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꾸준히 판매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지비를 만들어서 꾸준히 판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절대 가격, 절대 품질 누구나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입비도 필요 없고 진입비도 필요 없고 유지비도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바이너리 구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바이너리 구조는 바로 나와 그리고 내 양쪽의 그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이 그룹이 많을수록 어렵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의 라인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이너리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인데 지금까지 이 바이너리 구조가 성공한 사례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너리 구조는 한계가 있거든요. 몇 단계까지 수익을 준다거나 몇 단계까지 포인트를 준다거나 그런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구조가 아닌 회사는 포인트가 누적이 돼가지고 줘야 될 돈이 그러니까 매출보다 줘야 될 돈이 많아져가지고 회사가 마케팅 플랜을 계속 바꾸게 되더라고요. 네트워크는 이 바이너리 구조를 이제 N가 상장 방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늘 줘야 될 사람이 만약에 10명이면 오늘 줘야 될 돈이 100만 원이면 이 100만 원으로 10명을 나눠서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늘어나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게 바로 바로 애터미의 바이너리 구조거든요. 게다가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다른 회사는 몇 단계 그리고 얼마까지의 누적 범위가 있는데 애터미는 무한 단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를 통해서 연결된 내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이 모든 포인트가 나한테 오는 거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다음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능력이 없어도 그 다음 사람 그 사람도 능력이 없어도 그 다음 사람 언젠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리 능력이 없는 분도 성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마케팅 플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 단계 무한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회사가 없었어요. 바로 애터미가 유일한 회사죠. 그리고 애터미는요 글로벌 원 마케팅이에요. 제가 네트워크 원 마케팅은 분명히 안 될 거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나라에서 사업자가 수가 포화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나를 통해 들어오신 분이 파트너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소개한 분들 중에 언제든지 외국 분이 계시면 나는 외국 소비자 그룹을 나의 그룹에 안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내 주위에 외국사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저는 외국 파트너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애터미에서 진출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아셨던 분 미리 아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 바로 저의 소비자 그리고 저의 소비자로 통해 만들어진 사업자 그분의 아는 분 아는 분 연결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외국에 아시는 분 있으신 분 한 번 계신가요? 한 번 손 한 번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없는 분 없는 분 한 번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난 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한 번 손 들어주세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손 드신 분들은 진짜 애터미 잘 만나신 거예요. 그분들이 생기세요. 아는 분이 아닌데도 그런 분들이 생기세요. 그리고 제 모든 파트너분들 중에 외국 소비자 외국 사업자가 있는 분들 다 똑같이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없어요 했던 분들이 다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생기시는 거죠. 또 하나의 장점은요. 상한선이었어요. 아까 우리 이용균 총장님 상한선에 거의 근접해가고 계신데요. 처음 시작하신 분이 계속 수장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늘어나면 그분들은 끝도 없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성공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분들을 줘야 될 돈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신 분이나 나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가져갈 돈이 줄게 돼 있죠. 그런데 애터미는 다행히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상한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매출만 늘어난다면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똑같이 상한선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마케팅이죠. 지금 아마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한 달에 1억도 번다는데 내가 지금 시작해가지고 1억 벌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터미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 아마 한 5만 명 이상이 되신 분들이 상한선이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지금 애터미의 사업자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여한 분들이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한다면 아직도 상한선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바로 애터미죠. 지금 시작하셔도 저는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라고 생각해요. 애터미의 수익구조는 단순해서 좋아요. 수익구조가 복잡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니까요. 수익구조를 아는 순간 그만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알았다면 내가 안 했을 거야. 그럼 애터미의 수익구조는 단순해요. 내가 소비자 그룹이 생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포인트가 딱 맞으면 바로 돈으로 환산돼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월, 화 이렇게 다 누적이 돼가지고 다음날 화요일에 정상이 돼서 우리 수익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는 주급으로 받아요. 주급으로. 그래서 매주 수익을 받는 분들은 계속 돈이 들어와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직급이라는 거를 달성을 하면 그때부터는 7일과 20일 두 번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일곱 번 많게는 일곱 번까지 수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권에 들어오면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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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줄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분들은 많이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젊은 분하고 미팅을 했다니요. 젊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작은 돈 벌고 싶지 않아서 일을 찾고 있는데 애터미에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주변에 고수익 얻으신 분들 얼마 정도 버시나요? 했더니 한 4,500 정도 벌고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가 고수익인 것 같으세요? 했더니 한 700에서 한 천만 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주변에 700에서 천만 원 버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대요. 그 주변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하실 텐데 한 명도 없는 그 지금 환경 근데 여기 애터미에 있는 환경에 들어오면 그런 분들 많이 보시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저희 가까이에도 굉장히 억대 이상의 연봉자들이 아주 적지 않게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환경으로 가야 될까요? 시작이 아마 시작부터 나는 큰 수익이 아니야 라고 하셨던 분들 그랬던 분들 그랬던 분들 애교도 애터미는 기회가 돼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만약에 오픈된다면 저는 지인들이 쓰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적어도 적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아마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애터미의 장점을 이용한다면 고수두까지 얻을 수 있는 게 애터미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터미를 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진입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위주 조건도 없고 그리고 회원가입만 하고 알리기만 하시면 돼요. 게다가 알리는 거 잘 못한다. 그러면 같이 알려줄 그런 조력자분들 스폰서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게다가 그거를 내가 배우고 싶다 하면 그걸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온라인에서 매주 많게는 이틀에 한 번씩 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코로나가 세상을 바꿨어요. 이런 코로나는 당신에게는 어떤 코로나일까요? 위기일까요? 아니면 터닝포인트일까요? 저는 애터미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알아보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 소비자로 남아주시면 더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업자끼리 나눠가는 구조니까 소비자가 더 많으면 더 좋거든요. 하지만 사업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애터미를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바꾼 모든 그런 사회현상 그리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에 유일하게 아마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애터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뒤돌아보세요. 코로나는 나한테 위기인가 아니면 터닝포인트인가 이 터닝포인트를 애터미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성공년님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멋집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오병민 샤론 오지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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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